평창강에서 실종된 70대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119 구조대는 지난 5일 평창읍 도돈리에서 73살 이모씨가 실종됐다는 신고 접수 이후 하루 100명의 인원과 소방, 헬기 등 28대의 장비를 투입해서 수색작업을 벌였고 사흘 만인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신고 지점에서 10km가량 떨어진 강가에서 사체를 발견해 인양했습니다. 숨진 이 씨는 다슬기를 잡으러 강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